행복이 2배, 즐거움이 2배 2022 바둑TV 1월 프로그램 최고 승부사들의 8개월간의 대장점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대한민국 신예기사들의 산실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랭킹에 이름을 올린 바둑고수들의 치열한 승부 부술붕조배 한국기원 선수판전 만 25세 이하 기사들의 열정이 담긴 꿈의 무대 크라운 핵태배 중반전술의 새로운 눈을 깨운다 유창혁의 신중반전술 손오공과 영안도사가 떴다 바둑조사들의 신들린 젖바둑 오공도사 아무데나 젖바둑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승부 제23회 맥신커피배 입신 최강전 매콤하고 뜨거운 열정의 무대 제23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이벤트 올해도 바둑TV와 함께 즐거운 한 해 되세요 descone ol 스스로 왕 are you 지juk 보호